자동차는 16대를 붙였냐? 실적도 없는 팀을 무슨 용돈으로 유지하려는 거야? 동생이 기해 드린다잖아. 이 무비에 이 새끼 하나 잡고는 강자리 인생도 낳는 거잖아.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? 도청관실 수사료처럼 한다. 근데 어쩌지? 나 가게 내놨어. 저희가 이수하겠습니다! 오늘부터? 병원 없다. 그거 왜 말했어? 누구야? 전 대형. 이럴 샤인 하세!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? 제 직업. 말해 진짜 왜 뭐해.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! 엇어! 엇어! 야, 거기 같이 가자. 죽여버려!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. 그럼 뭔데? 뭔데니? 박지발여 씨. 우리가 잡아야 돼. 나 정신 안 차릴래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곳은 갈비인가 동문든가. 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